이슈 또 이슈 정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SK가 이만수 감독과의 계약을 포기하고 김용희 감독을 내세울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감독이 계약이 끝나가면서 김용희 감독이 가장 유력한 그런 신임 감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후임 감독으로 누가 올 것이냐를 놓고 그동안 많이 궁금해하신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과거 또 SK에서 경질된 바가 있었죠? 고향 원더스의 김성근 전 감독은 현재 한화 그리고 신임 감독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2012년 SK와 3년 계약을 했던 이만수 감독, 그렇게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2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한 바가 있었는데요. 따라서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김용희 육성총관이 시즌 막판에서부터 SK로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신임 감독으로 내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돌아 썼습니다. 1989년 플레잉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을 해서 1994년부터 1998년까지 롯데 감독을 역임한 바가 있었는데요. 2011년 9월 SK가 김성근 감독을 경질을 하고 이만수 감독을 선임을 할 때 육성총괄을 맡게 됐습니다. 이제는 신임 감독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한편 한화 김은용 감독 역시 2년 계약이 만료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한화의 신임 감독으로 누가 올 것인가를 듣고 말임하는데 현재는 내부 인사를 올릴 것이라는 그런 설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용덕 단장 특별 보좌 역을 가장 유력한 신임 감독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외부 인사로는 김성근 전 고향 원더스 감독 역시 빼놓을 수가 없는데 김성근 감독이 역시 한화로 다시 돌아올 것인가를 놓고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한 번 2년 전이었어요. 한화와 한 번 김성근 감독이 이 계약을 타질한 바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계약 조건이 그렇게 맞지가 않아서 협상이 결렬된 바가 한 번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다시 한 번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팬들 김성근 감독은 참 팬이 많거든요. 고향 원더스가 해체가 되면서 SK 그리고 한화 팬들이 서로 자기가 응원하는 그런 구단으로 와달라라는 응원의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팬이 많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성근 감독은 과거 SK 한국 시리즈 3회 우승을 이끌면서 SK 왕조를 만든 바 있다라고 평할 수 있을 만큼 전성기를 누린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 SK로 갈지 한화로 갈지 다시 한 번 전설을 만들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한화 팬들은 지난 15일 다음 아고라에 김성근 감독을 추천하는 청원글을 올리는 등 김정 감독을 추천하고 나섰는데요. 한화가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며 팬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탈골제를 위해 어떤 감독을 영입할지 더욱더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